전남 완도군은 지난달 30일 완도호 제방길 1원에서 제78회 식목일 나무심기와 해조류센터 광장에서 나무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이경동산림조합장, 완도군청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1.6km 제방길 언덕의 해안 방제림을 조성하고자 지역 대표 난대 수종인 황칠나무와 완도호랑가시나무 1500주를 식재했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해조류센터 광장에서 나무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나무사랑 나눔 행사는 시작 시각 30분 전부터 대기자가 줄을 섰으며 시작 40분 만에 황칠, 완도호랑가시, 애기동백 나무 2000주 모두 소진되어 국민의 나무사랑 마음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영승입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영승입니다.